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자 이거 국동 주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선수단 인사하기 전에 우리 감독님 모셔서 우리 감독님의 인사 한 번 예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플리스마 감독님 여러분 힘차 한 번 성료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이나마 좀 따뜻하게 다같이 멈추셔서 좀 빨리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수단 인사하고 자 우리 선수단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자 우리 선수단 인사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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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ię compte 아 아 emotionally 안 applies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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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황희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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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목아 잘생겼다 Ça 왜 이래? 우린 나왔더니 이야 rewrite 깍뚱 안녕 안녕 몇 명만 남아 몇 명만 남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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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깍뚱 안녕 강인수 까듯하게 가져가요 이강인수 잘 찍혔어요 강인수 네 아프지요 아세요 안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지 편지 누구 전달 제꺼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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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눠먹고 해 감사합니다 누구꺼에요 다 제꺼 전진이꺼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에요 잡아주세요 진짜 괜찮아요 저 장갑끼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저도 여기 한 명씩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어디꺼에요 At least 안녕 고마워 고마워 홈 고마워 우리 고마워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